런닝댄가 완전 강팬이라고 들었어요 정말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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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제한지 이제 딱지? 네, 봤어요 뭐야? 딱지로 안 필요해요 딱지 봅시다 야, 딱지 그거예요? 씨름옥시봐요, 씨름옥시봐요 씨름옥시봐요 괜찮아요, 괜찮아요 정말, 괜찮아요, 괜찮아요 정말, 괜찮아요 정말, 괜찮으시네 팀은 어떻게... 형, 근데 이게 딱 세트 보니까 엑스맨 느낌 나지 않아요? 아, 이거 왜 있는 거예요? 이거 엑스맨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싸이팅 하려고 네, 매력발 사이팅 하려고 댄스 신고식 그런 거 했었지 아, 정말 여인으로 건너네요 예전에도 엑스맨 때 우리 저 여기 스태프들이 다 엑스맨 했던 스태프들 맞아요, 그렇죠 옛날에 기분이 살코시다 옛날에 종국이가 이런 거 하면 알죠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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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, 이거, 이거 이거, 이거, 이거 막 하라고 그러면 막 하라고 그러면 올라가가지고 아니, 그 때 그 때 마시킬 때 아이고 야, 이거 엑스맨이라고 야, 이거 엑스맨이라고 너부터, 너부터 아, 나부터 하지마 야, 너한테 바라는 거야 나는 바라는 거야 어, 이렇게 안 해 자, 너 끌어라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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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웅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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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진이 한 번 해주는 데. 오스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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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김종국. 야 이거. 달라진 김종국. 달라진 김종국. 야 이거 어떡해. 달리라 지금. 시끄러워. 그냥 이거 해. 미스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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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이븐 보내줘 웨이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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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스문 웨이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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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. 유재석 유재석. 아. 잘 수납해. 잘 수납해. 잘 수납해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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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제생님 뭐야. 잘 춰. 잘 추려. 왜 춤을 잘 출려고 해. 춤을 준비하고 있어. 우기글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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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춤을 잘 출려고 해. 이거 말하고. 이거 하세요 이거. 많이 했잖아. 뭘 많이 해 갑자기 잘 출려고 해. 진짜 이상하다. 우기글래. 어찌 됐든. 오랜만에 댄스 신고식 한번 해봤네. 정말 아름답네요. 팀은 그럼 어떻게 해? 오늘의 미션은? 바로 엑스맨 대 런닝맨. 엑스맨 대 런닝맨. 여기 엑스맨 한 명 있는 거야? 엑스맨 대 런닝맨이 뭐예요? 잠시 후 엑스맨 처음에 지령받을 때 다 기억하시나요? 맞아 맞아. 당신은 엑스맨이 아닙니다. 야 이거 오랜만이네. 똑같은 방식으로. 그럼 오늘 윤은혜는 안 나와서. 야. 아. 엑스맨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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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이야. 처음이야. 여성 게스트 나와서 이렇게 좋아한다고 그러는 거 처음이에요. 아 진짜. 아. 처음이야. 저도 터보 때부터 진짜 좋아했어요. 몇 살? 몇 살? 몇 살? 저 초등학교. 초등학교 때. 제가 중학생이에요. 단 말할 때. 여덟 명 중에 단 한 명만 엑스맨으로 선정이 되고 나머지 일곱 명은 모두 런닝맨이 됩니다. 예스. 우리 엑스맨 할 때는 게스트가 엑스맨이 있는데 항상. 거짓 거짓. 그렇지. 두 팀으로 나뉘어서 인천 곳곳에서 지금 게임을 하게 되는데요. 매번 이긴 팀은 매 라운드마다. 이걸 그렇게 하면 더 더 더 $%$%$%가.